아쉽지? 너무 많이 해 컵이 없어요 아 딱 고속.. 우리도 고신바야 음.. 아 딱 고신바 와 맛있어 먹어봐 명물이에요 명물 처음에 이거 먹어보고 맛있네요 이거 되게 따끈따끈하네요 네 저거 만들어 나오니까 이게 야자도 딱 하면 안해 이거 진짜 신선하다 야자도 카라바우 카라바우 밀크 예스 카라바우 고기농 이렇게 진짜 맛있어 신선한 닭 대자치 형 내가 이거 하나 먹으러 간해가지고 이거 양산하고 싶었어 한국에서 형 이거 마시봐봐 진짜 맛있어 시원하다 맛있지? 지금 물기 때문에 습기가 렌즈 안에 들어가지고 약간 뿌옇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옵신하고 여기만 여기만 네 지금 제가 렌즈 안에 빼고 닦아도 안 없어져가지고 방에 가서 보자 아우 우유가 칼라바우 우유가 이렇게 맛있었어 잘살네 저희 현재 코지붕 두 분입니다 한입 마시고 막교현 한번 부자 막교현 칼라바우 맛이 정말 좋네요 이거는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뭐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소개를 구고파이 한글말로 포코넛빵 포코넛빵 포코넛파이라고 이 동네 특산품입니다 이 동네 지역이 라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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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역의 특산품 로마이 포코넛 나오는거 뭐입니까? 아 이 우유는 그냥 소으로 짠게 아니에요 거팔로 다 말아요 얘네 소가 물소하고 갑종 같아요 갑종 그래서 칼라바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고기는 되게 질겨 근데 우유는 이렇게 고소하네 아 뭐 빨리 칼라바우로 하세요 칼라바우 얘네들 초를 칼라바우로 칼라바우 랩 칼라바우 어 칼라바우 진짜 처음님 미안 너는 좋아?? 응 우유 각 암 암 마탈 그렇게 아프다 이번 제 방문한 게 출연인들은 부코 파이 라는 라구나 명물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